안녕하세요. 저는 베스트에서 레인보컬을 담당하고 있는 유지라고 합니다. 저희 아버지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저도 시구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근데 이렇게 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와서 시구를 하게 됐는데 꼭 좋은 기운을 드리고 갈 테니까 꼭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넥세니어로즈 응원하겠습니다. 오늘의 시우니어로즈 매년 넥세니어로즈 신고수와 들고 계시고요. 월급은 넥세니어로즈의 JTBC 걸선빛의 출연진인 유지양이 출고수에 출신이 있습니다. 나올 때 환영의 박수로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버지가 마치 킹치 x2 와인어 와이다 과연 10번째 요리 됐습니다. 맥슨의 임진이 형에게 다시 한 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우리 맥슨의 승리 2년 4연승에서 기분 좋은 4연승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어김없이 승리합니다. 맥슨 시원 화이팅! 태브롬스 1년 4연승 2년 5연승 4연승 3연승 5연승 감사합니다.